내장 트레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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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테이브 큰일 이정도면 이런이로 있어 마법 빠져나야지 강좌 king 그들이 이런 느낌? 영웅아 가자! 양치만 한 번 가자! 어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! 이거 자연스러운 느낌이야. 어? 벌써? 안 느껴졌어. 제발 여기 손 좀 흔들어줘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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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아 고소공포증은 없고 그리고 보성이 포장할 때 아우 재밌었어요 마지막에 뛸 때 무슨 생각하는 거 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뛰었어요 나 이거 못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렇게 생각은 했던 거 같아요 약간 훈련 훈련병 때 훈련병 때 행군 견디는 그런 느낌이었어 나름대로 표정 관리를 한다고 하고 뛰었는데 이 정도는 하려고 했는데 이게 여기서 소리도 안 질렀어 아유 소리 안 나와 소리 뽕수아 반짝! 변호사 당부자! 뽕수아! 네, 여기서 과거의 자권둑재가 영모를 보면 왕이 되겠소 그 어찌 생각하시는가 박대가? 이게 이 시대에는 불가한 하시겠지만 에이지 오오오! 햇밭인데? 너는 왜 무너길래 입고자? 언니 어떻게 해야 없는 사람이 입고자 시태원아 대사가 있어요? 대사가 있어요? 부산이 시기 주로 새 앞날이라면 걱정입니다 저희 밥이나 먹고 살러니 4주나 좀 봐주십시오 네 둘이 돌아다니면서 뭘 하는 게요? 그것이 이 안에 노래를 좀 하고 다녀요 잘했어 그 사람은 앞으로 평생 돌아가고 찬원이가 못할 것을 우려해 제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찬원이대사가 연습하고 있습니다 걱정입니다요 하여태감 내가 시킨 일은 어찌 되었나?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잘했어 근심하지 마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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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이 자연스럽게 모아지네요 너무 몰입해 있는 거 아뇨 나는 연기에 진심이오 헐 우리 대가만이 보정 연기하고 계시오 어허 이 코스렴이 이렇게 경박할 수가 있느냐 아 이 0 아 이 어린 친구 세상에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 몇 살이오? 내가 인자 20인데 20? 세월을 구성고만 왔어 이게 이 얘기야 하하하하 어색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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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tellen 러블리 자막 정현 모르소 할렌드 모르소 지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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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커피만 했어야 돼요. 다 말해야 돼요? 아니, 지금이... 시원한데요? 시원한데요? 네, 시원한데요? 아, 시원하다. 와, 시원하다. 무슨 일이야? 니가 둔만 대비해 봐. 정말 나쁜 짓이. 여공아. 다 오겠습니다. 오.. 어우.. 한 번 더 날라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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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요. 한 사람 찍는 줄 알았어. 유지호 만났어. 형이 있었죠? 형이 있었죠? 아니 형이 진짜 있었죠? 되게 감회가 난다를 줄 것 같아요. 네. 얼굴을 오랜만에 보니까 신기하네요. 옛날 같아요 그냥. 신우 형을, 조윤이 형을 존경해서 노래를 따라 부르고 했던 이제 또 같은 예능에서 만나서 즐겁게 또 역할을 하게 됐어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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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 오늘은 언제쯤? 네! 우리 넌 기다리게 해줄지? 아 그래요? 언제쯤 오나? 봄에 불만 그냥? 영웅이 많이 사랑해 주신다고 우리 영웅이 시대에 영웅이 진짜 놀랐는데 정말 미치나요? 아 정말 영웅이 오랜만에 봤는데 영웅이가 확실히 기운이 되게 아주 좋아. 그대로예요. 잘생긴 분들은 영웅이가 지금 자꾸 제 등을 이렇게 만져주고 있는데 지금 기운을 받고 있습니다. 해봐야지! 우리의 같이 방송 받으면 돼. 르 emp! 뭔가 르 emp! 르 emp! 블라&르 emp! 지금 우리 막사에 있는 거, 군대 막사에 있는 거 맞아 맞아, 군대에서 땅 파다 보면 이런 거 나오는데 어디 살 수 있나요? 내가 왜 이럴지 도대체 왜 이러는 기분을 봐 힘들어도 출발, 포기하지 마 김은비로 하지 마 You'll be all right 원래 안 돼, 한 키 반 올렸다 안 올렸는데, 한 키 반 올렸는데 친구야, 김아벌리 김은비로 밤이 지나도 힘들어도 출발, 포기하지 마 You'll be all right, all right 그렇게 했다